여기 뜨락축제 하잖아요. 노원구에서 활동을 해서 가수로 1등으로 된 분이고 자기가 직접 취입을 해갖고 각순생 가수가 있어요.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. 사랑하니까 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. 노래가 직접 가수예요. 그러니까 가수를 소개합니다. 각순생 가수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과수 곽순생입니다. 유튜브에 사랑하니까 나옵니다.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. 오늘 날씨도 덥지만 지금 하나도 안 덥네요. 바람도 불고 오늘 예쁜 꽃 화분 심고 제 노래도 좋은 노래도 듣고 가시고 얼마나 좋아요. 그렇죠? 기분 엉망 좋죠? 제 노래하겠습니다.